얼음방패와 불꽃몽둥이 갖다 대 누구야 오 깜짝이야 니가 왜있어 아 니가 잡았니? 어 두마리를 패고 풀피로 살아있던거였어? 야 두마리가 아니라 세마리를 잡았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덤불거야? 개 징그럽게 생겨서 거기다 시체 묻어버리겠어 그냥 내가 다신 안갈 그 시체공간 여기 묻혀있어 파밍하기도 싫어 어우 짜증나 어어? 앞으로 가는거였냐? 거기있는 벌레는 괜찮냐 그럼? 어 나 파밍할테니까 기다려봐 동물원 나왔다 아 동물원 언제 모아서 다녀 뭐야 어 반대쪽 막혔으니까 저기 못 움직이는거죠? 여기 길이 아니네 그러면은? 왜 저기까지 뚫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튼 두마리 안죽.. 다 안죽었죠? 어 아 이쪽 길이랑 이어져 뭐야 뭐하냐? 어 열심히 놀아 어 좋아 야아 알바 사슴이 없는데 어떻게 이 샌드위치를 만들었냐 내가 먹을거야 어이구 고생들 하십니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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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런 서프라이즈는 바라지 않았는데 죽어 좀 이씨 어휴 여기 먼저 갔다 갑시다 어휴 여행식량이 썩어낙이 있네 어휴 저 나무판자는 이제 밟고 싶지 않아 어휴 여기도 느낌이 왜 길인거 같죠? 분노먹자 이쪽은 못 가는 길이고 어 가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맞겠다 여기는 끝났고 저기는 뭐 쇼컷이고 내려가서 반대쪽에 있는 이거를 건들면 되네 빨리 꺼내봐 아 냉기 왜 이렇게 많아 냉기는 시너지가 있으니까 어? 아아 아아 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요 아니야 이어져 있는 길이네 저 레버를 당겨보자 일단은 모르겠고 노력은 해봐 아 느리네 아 느리네 개 느리네 아 아 아 아 아 이쪽인가 보다 어 어떻게 된건지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서 이 길이 이어졌네 이게 올라왔나보네 이게 원래 내려가 있었는데 저 판자가 올라온거구나 내 아래서 안보였어 어두웠어 아 야야 아 아 여기서 이렇게 가라는거지 이렇게 해서 노쇠 늑대 배낭? 아 이것 때문에 이 던전이 존재하는거야? 북부 늑대 시가들이 사용했다는 정교한 배낭 사용자의 수납 압된 아이템을 보호합니다 75에 2 괜찮네 어 구르기 퍽 있는 녀석을 사용한다면은 한번 써보자 내려가 쓰자 디자인이나 봅시다 아 늑대 모양이 있네 네 도적놈들이 쓰면 괜찮겠다 독거놈들이 쓰면 괜찮겠네 저 여기로 안 떨어져봤죠 여기 한번 떨어져보죠 아하 여기가 거기냐? 아 그럼 다 돌았네 완벽하게 다 돈거죠 어 안간다 없죠 그냥 아예 저기 한번 건너편 한번 보기만 할까 그럼? 뛰어가서? 속도가 될지 모르겠다 아 느리네 갈 수 있게 만들었네 가도 뭐가 있긴 하냐? 못 나오는 거 아냐 일로? 아이씨 짜증나네 앤아 그럼 나갑시다 다 봤죠 2백 빼놓은 거 없이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하통로 던전이잖아요 저거 젠대면은 저 화려한 상자도 젠대나? 야 그럼 괜찮은 굉장히 괜찮네 옆에 계속 젠대는 상자가 있는 거 아냐 일단 늑대 노스에 늑대 배낭 넣어주고요 이거 주워왔습니다 저번에 잡은 거인거 저 팔거 판매할까? 딱히 팔게 없네요 이렇게 팔아주죠 어 엄청 잤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길 잃은 상인 실패했다고 떴네요 가자 야 실패함요 뭐야 왜 이렇게 별게 없어 반응이 없네 어 다 아 그러면 나 신성한습지에서 고스트 안찾았네 아 뭐 간칩도 없다 무슨 고스트야 다시 가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 게임을 접지 않는 한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다른 던전 보죠 어 보러 갑시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이번엔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를 이동할지 볼까요? 어 여긴 여기니까 어 이쪽으로 해서 저 정원으로 한번 가볼까? 어 생각보다 샌드로드 동굴이 별거 없었죠 길도 좀 이상해서 시간을 잡아먹긴 했는데 여기 갔다가 뭐 요새 같은거 보고 일로도 갈 수 있네 뭐 다 돌아 봅시다 간 손 잡히는대로 가죠 그게 여행의 참맛 아니겠습니까? 내 손이 단된 곳이 곧 길이다 되게 뭔가 좋은 곳이다 느낌이 부드럽다 부드러워 좋아요 저거는 그냥 물 흐르는 길이겠죠 저기 한번 가볼까? 어 동굴이 있네? 얼 위로 못 가네? 철이야? 색깔이 안나와 강의 끝으로 입장하기 어 깨끗한 물이네? 아 기겁 끓이니까 새우도 있다 새우야 알지 우리 사이 고맙다 아프지? 음 잘 가시구요 야 나 너무 징그러운걸 많이 봤더니 새우는 이제 별 감흥이 없다 이 게임은 날 너무 징그럽게 만들었어 푸른 머리도 있는거 같은데 느낌 보니까 야 동문어 많이 나온다 동문어 필요했는데 잘 됐네 동문어로 뭐 할 수 있다 그랬던거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아 못 내려가네? 아예 못 내려가는 길이네 막혀있어요 그냥 이동이 안돼요 별의 모래같은거 못먹나 본데 일로서 일로 안가지는거 아냐 안가져 막혀있어 이게 참 웃긴다 다크서울처럼 만들어놓고서 친절해 저게 정원이구나 도적 아지타 아닐까 저것도? 다크서울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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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드 다크서울처럼